스포포 스포포 모호 잘가고 마피니 절대 못이겨놓나 툴 들어간다? 홍패 들어간다? 한 대 더 들어간다? 다 맞죠 조금만 됐어 왔어요 가봤죠? 잘 가고 정확하잖아 질계산 한 티까지 계산해버리잖아 야 타린아 이건 아니야 진짜 잘 가 뭐지? 자 지금 협곡이 난리가 났죠? 이 챔피언이 이렇게 쓰인다고 지금 이 벼락폭풍검을 이용한 극딜 루시안이 핫한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뇌절을 해가지고요 모든 템을 분리 관통력으로 가는 그런 미드 루시안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존 윅 루시안이고요 아유 음 지품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다해 저 사람이 막 세대 때리면 데미지가 더 세다 이거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렇게 치면 아파리도 정직한가? 저건 챔피언이 정직하지가 않아 저건 챔피언이 정직하지가 않아 다 맞지? 다 맞지? 다 맞지? 두께까지 승전복까지 뒤졌다 김께서는 봤어? 아 이 정도는 돼야죠 응? 냥냥 라인 딱 대포 태워주고 좋았다 응 응 응 응 토토 토토 고 고 잘 가고 마틸 절대 못 이겨넣었나 좋습니다 라인 아장 냈고 야 탑 베인이네 우리 우리 근데 약간 양심이 없구나 어 저만 양심 없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야 우리 탑도 양심이 없었네 탑 베인이었네 아 칼 일단 6이죠 점화 같이 돌기 때문에 점화콜 돌았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점화? 그렇지 도망치? 승전보러 살지? 하하하하 양호띠 좋습니다 가는 중 지스 형 손 넘었지? 넘었잖아 어 여기 우리 선이야 우리 땅이야 응 코탑이야 응 코탑이야 양양 다 먹어버려 한 대 더 Q 들어간다? 홍파 들어간다? 한 대 더 들어간다? 다 맞죠 잠깐만 여기인가 보셨어요 Q를 이용해서 반통시키 지렸다 자 좋아요 아 세이브 좋았어 세이브 좋았어 응 좋았어 좋았어 벌써 물건 28 공격력 170 그리고 이 벼락버튼 거면 좋은 점이 뭐냐 돌진 및 은신이 충전상태 중첩을 75% 더 빨리 짜이게 하는 거야 돌진을 하잖아 이 스킬이 돌진 스킬인데 어떻게 떠렌 야 이거는 뭐 정말 빠르게 그냥 터뜨려 버렸죠 이거 세네 바로 다음판 가 헷 먹어서 한 대도 고pu 철대 hence 이렇게 왕조심 지키자 지 보내버려... backed 잡았죠? 잘 가고 정확하잖아 등계산 한 티까지 계산해버리잖아 안녕하세요 어응? 아 진짜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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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가 안가 비스킷 먹어 아 나 책 사왔냐? 아 책 사왔네 아 나 좋아야 형 얘 진짜 지금 한껏 상기되어 있거든 어 살짝 유증감이 있어 사실 위험한데 오 나이스 정말 나이스 집에 갈게 야수아 나오거든 우와 이거 2개를 불러 먹었지 어? 나 먹었네? 그럼 1대1 상황 컷!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와인만 안 맞으면 돼 흐헤헤헤 좋아 죽어놨다 그렇지 이미 본순간 딸 생각해야 돼 이 악물고 따왔다 좋았다 하아 이러면은 나오죠 벼락풍금 좋아요 어우 탐막 피하기 게임 어 다 피했다 흐헤헤헤헤 응?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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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헤헤 어 나이스 지속 딜로 잡았구나 좋아요 하하하 지속 딜 들어갔나봐 오빠 반대 먹어 축복을 먹어 먹으면 그만이야 진짜 최선은 다 아니구나 그래도 먹었지 기본판에 똥똥하구만 7이 상대가 좀 팔이 길다 하면은 진짜 힘드네요 진짜 힘드네요 팔 길면 진짜 힘들어 손있나 우와 와 팔 긴거는 상대하기 진짜 힘들다 못 큰게 아니어도 힘들어 응 먹었쥬 이거 저도 정글러랑 같이 다니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라인 밀고 정글러랑 뭐하고 이거 똑같이 계속 다니는거야 이거 똑같이 계속 다니는거야 오 오 죽어 오 죽어 또 뻔이지 나도 끝까지 죽여 나이스 아 오케이 살았습니다 와 와 야 진짜 판독을 하네 기가막히네 자 이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음 뱀을 단뜻 가겠습니다 스킬 한번 막아야겠어 멜모셔쓰는 방관이 입자노 단끗을 가는 걸로 채력팀 하나 사고있어 뭐해 이거 뭐야요 aí 현정이었나 안녕하세요 야, 사딘아 이건 아니야 진짜 잘가 좋지 더블캣 좋습니다 한단 확실하게 조니기야 나 죽고는 어죽고야 마음 먹었잖아 이미 다음팀 요우무 가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면 갈게요 기회도 괜찮아 갈템 많다 경관팀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뭐야 레드 먹고있냐 이거? 아 까비야스 복수하고 싶어 샤코한테 좀 많이 그냥 한힘에 쳤어요 지금 까비야스 그러나 공, 공짜죠? 하하하하 데미지 들어가는거 보면 알지 여기서 터져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어...? 아니 잠깐만 여기서? 어? 어? 어 лю우 caracter 나너울 이동 역시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 대응 있는 말이야 써렌 끝까지 살아가면서 품이 지켰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미드 루시안 심지어 이 벼락부품을 가는 루시안 정말 강합니다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뉴메타보다 아니지 그냥 지금 떠오르는 메타니까 뉴메타 맞죠 네 그럼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